지금 남쪽에서 빠르게 태풍 다너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다음 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10일 오전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11일 오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의 자세한 주간예보입니다. 8일은 남쪽에서 접근하는 태풍 다너스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요. 11일 오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